먼저 이번 대회를 위해 참석하신 얘기와 응원 소개가 아니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이번 대회를 위해 노력하신 대한 김상탑기업계 김재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세계의 KSKTV를 노력하고 계시는 제 김상협계 김재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세계의 KSKTV를 노력하고 계시는 그 김상협계 김재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세계의 KSKTV를 노력하고 계시는 그 김상협계 김재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